어제 그 이재명 후보의 특험드립은 자기가 정말 견고하게 뭘 짰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구덩이를 파놨는데 윤석열 후보가 거기다가 발을 한 발 걸치는 것 같았어요, 실제로도. 그래서 한 번만 더 밀면 윤석열이 빠질 것 같았죠.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발만 한 발 걸치는 척하더니 푹 빼면서 이재명이 빠져버려요. 저는 윤석열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저 드립을 한 번 들어볼까요? 들어볼까요? 이거는 국민을 좀 우습게, 가볍게 보는 그런 처사 아닙니까? 우리 윤 후보님 벌써 몇 번째 울고 먹는 건지 모르겠는데 정말 국민의 삶을 놓고 계속 이러시는 거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그래서 하나 제안 드리겠습니다. 이거 대통령 선거가 끝나더라도 특검해가지고 반드시 특검하자는 거 동의해 주시고 두 번째, 거기서 문제가 드러나면 대통령이 당선되도 책임지자. 동의하십니까? 이거 보세요. 동의하십니까? 이거 보세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다수당으로서 수사도 다 동의하십니까? 지금 대통령 선거가 국민학교 애들 반장선거입니까? 정확하게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덮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검하자니까요. 이게 지난 2월 25일 우리 TV토론 이후에 다 나온 자료를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새로이 언론에 나온 것들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후보님 그래서 특검하자고요. 그거 왜 동의를 안 하십니까? 지금 동의해 주세요. 당연히 수사가 이루어져야죠. 특검해야죠. 아니 왜 당연한 거를 지금까지 안 하면 대통령이 당선되도 책임지죠. 자 이제 30초 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거의 13번 정도 12번, 13번 내는 거죠? 저는 제가 생긴 게 중간에 한 번 빠뜨린 것 같은데 11번까지 나왔고 지금 직접 들어보니까 지금 이게 대통령 선거가 반장선거입니까? 하니까 그 말에 순간 약간 움찔했어요. 그거는 반장선거냐는 말에 대응할 거는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저런 부분들이 지난 두 번의 토론을 거치면서 사실 저런 말은 별로 정파식의 토론은 아니거든요. 맞아요. 어제 여러분 이게 사실 오늘 단일화 그 얘기 때문에 어제의 일이 아득하게 느껴지시겠지만 잠깐 기억을 제가 저도 아까 다시 한 번 들어봤는데 보면 말이죠. 저희는요. 사실은 오늘 방송을 어저께 TV토론 가지고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가 지금 완전히 다 바꿔버렸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침에 저희 이제 패친이나 트위터 팔로우 하시는 분들 중에는 단일화 무산 가지고서 글 쓰신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유창선 정치평론가 같은 경우에는 어젯밤에 45매 원고를 완성하셨대요. 윤석열과 안철수가 단일화 안 된 것 때문에 앞으로 선거가 어떻게 될 건지 45매 다시 써야 된다고 아침에 자 어제 제가 간략히 리포트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1시간 반 동안 1시간 40분 동안 좀 지루했어요. 토론이 그랬는데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이제 포문을 엽니다. 조카가 여자친구와 어머니를 37번을 찔러서 살해를 하고 또 막판에 딸이 보는 앞에서 어머니를 살해한 사람을 심신미약이라고 변호하고 이렇게 여성 인권을 무참히 짓밟으면서 페미니즘 운운하시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그 다음에 저 녹취록 그 보니까 이재명 게이트다 4천억짜리 도둑질이다 화천대유 사업권을 몰아주는 공모지춘서를 이렇게 보시고 화천대유가 제대로 돈 벌게 해야 된다. 남욱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일찍 귀국했으면 미진당 후별가 바뀌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게 지금 특검이 지금 나온 거예요.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딱 전형적인 취조하는 검사 스타일의 취조하는 검사죠.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이재명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자기 얘기를 하다가 특검하시죠? 또 저 아까 들려드린 뒷부분에 보면 아니 그래서 제가 특검하자고 하니까요. 근데 대답을 안 하시네요. 이러고 이제 끝났어요. 자 그러면은 사람들에게는 아 윤석열은 대장동 특검을 기피하고 있다 하는 인상을 강하게 주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시간에 인터넷에 올라온 댓글들을 보면은요. 윤석열 뭐가 있긴 있나 보다. 윤석열 찔리는 건가? 윤석열이 저 순간에 특검하겠다고 했으면 무조건 대통령 될 텐데 왜 저 말을 못하냐라고 윤석열 답답해 죽겠다는 얘기가 쫙 올라와요. 그때 특검하겠다고 받으면 안 되죠 절대로. 그런데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이 지금 특검을 받겠다고 하면은 자기한테 유리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계속 대답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계속 대답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때 실시간 댓글로는 윤석열 정말 대장동에 뭐 있는 거 있냐 윤석열 미심쩍다 윤석열 형 왜 저래 막 이런 댓글이 쫙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는 또 머리가 좋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국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누가 몸통인지 이런 얘기를 해요. 또 하죠. 네. 하니까 윤석열 후보가 딱 봤습니다. 워낙 뭐 우리 이재명 후보가 거짓말의 달인이시니까 못하는 말씀이 없으시고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정말 하고 싶었던 말씀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2차 토론에서 지난 2차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한테 거짓말한다는 얘기를 제 기억으로는 세 번쯤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거짓말한다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거짓말 너무 잘한다. 참 이게 그런데 본인이 정말로 어떻게 본다면 그동안에 저희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재명 후보는 2010년 불과 10여 년 전에 12년 전에 성남시장이 돼가지고 성남시장 두 번 하고 경기도지사 하고 지금 대통령 후보까지 온 인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투명하게 드러난 적이 없었어요. 맞아요. 서울시장이나 대통령 선거에 나왔다라면 드러났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 썼어요. 이게 지금 대통령 선거 후보는 완전 트루먼 쇼다. 트루먼 쇼에서 거짓이 결국에는 들통 닫듯이 트루먼 쇼에 나오니까 그동안 이 사람이 어떤 살아왔는지 얼마나 그 말에 일관성이 없는지를 이번 토론을 통해서 보게 됐다. 맞아요. 그리고 어저께 딱 이 특검 여기에서 그러니까 댓글러들이 그런 얘기를 좀 써줬는데 왜 특검을 하면 안 되느냐 어제 그 순간에 막 글이 올라왔어요. 왜냐하면 특검은 여러분 지난번 국정농단 때를 생각을 해보시면 특검은 누가 뽑느냐 국회에서 뽑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180석을 갖고 있는데 특검을 하게 되면 민주당의 입김이 들어간 사람이 특검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아니 나는 특검 필요 없어. 나는 내가 대통령 돼서 내가 검찰 통해서 수사가 되는 거를 지켜보겠어라는 입장인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서 순간에 자기 이미지 때문에 만약에 그래요. 특검 합시다. 내가 당신이 잘못된 보여주겠어라고 받는 순간 이제 설사 대통령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때는 그때는 특검을 국회에서 하게 되니까 민주당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민주당 주도권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어떤 생각이냐면 이재명 후보로서는 그거의 3단 콤보였다. 그러니까 어차피 본인은 대통령이 되는 것이 최고로 좋은 것이고 만약에 대통령이 되지 않더라도 최소한 특검을 그래 특검하자라는 말을 밖에 만들어 놓으면 어쨌든 안전장치가 된다. 그렇다면 저거는 반드시 이번 토론에서 특검을 하나라도 건지자 라는 작정을 하지 않았으면 12번이나 특검하겠냐 동의하십니까 특검만 5번 나머지 7번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라고 말한 배경에는 치밀한 3단 콤보 전략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지적인 것 같아요. 저는 또 그리고 국민들이 그렇게 특검이 어떤 식으로 임명되는지 검찰 수는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모르잖아요. 하니까 특검이라고 하면 일반 수사보다 더 잘할 거다. 잘할 것 같은 수사 더 엄정한 수사라고 기대를 하니까 용어에 혼란을 저는 꽤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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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을 하면 굉장히 투명할 것 같고 특검은 뭔가 수사를 더 잘하는 사람이 엄정하게 하는 것 같다는 이 환상을 심어주면 저는 이미지 조작을 하기 위해서 계속 특검을 할 거냐 특검을 할 거냐를 물어본 이유도 한 가지가 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웃긴 게요. 이 인생은 타이밍이다 하는 걸 제가 어제 듣겠어요. 왜냐하면 어제 마무리 발언 어떤 순서로 왔는지 기억하세요? 마무리 발언이 윤석열 후보가 어제 이재명 심상정 윤석열 안철수 순이었거든요. 제가 마무리 발언을 어떻게 했는지 알려드릴게요.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기 또 위기 얘기했죠. 정말로 위기입니다. 역량 있는 대통령 이런 대통령을 뽑아야 됩니다. 부정부패하는 주가 조작하는 이런 대통령 안 됩니다. 당연히 특검도 해야 됩니다. 이거 국민 여러분 이거 동의 안 하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라고 마지막으로 특검으로 쐐기를 박습니다. 또 특검으로 그리고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윤석열은 어차피 대응이 늦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해도 못 받아 쳐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심상 그 다음에 또 바로 윤석열 후보는 아니에요. 심상정 후보예요. 심상정 후보는 제 지지율이 지난번 대선의 절반 수준인 3% 수준입니다. 그런데 저한테 3배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10%는 돼서 국민이 안전한 날 이런 날 만들 수 있다. 저한테 다당제의 연합을 실현할 수 있다. 저한테 표를 더 주십시오라고 1분 30초를 먹어갑니다. 그러고 나니까 딱 윤석열 후보가 이거를 받아서 국민 여러분 보셨죠. 우리가 지난 8월부터 특검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이 거부를 하더니 선거를 일주일 남겨두고 특검을 하자고 또 얘기를 합니다. 후한 무채하고 부패한 정권이 집권 연장을 하는 것은 재앙입니다. 정권교체에서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려고 26년 부패와 싸운 저를 불러내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왜 특검을 안 받는지를 마지막 발언에서 정확히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또 인터넷 여론이 확 바뀌는 거예요. 아 저래서 서결이 형이 특검을 안 받겠다고 얘기한 거구나 라고 해서 인터넷 여론이 또 순식간에 뒤바뀌더라고요. 주로 어디서 보십니까? 김선배 우리 개폐방송 어떻게 하죠? 내가 조선일보에 온 지 37년이 됐다.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느냐 독자들 무서운 줄 알고 적는 직필하고 찌라시같이 헛소리하는 애들 다 제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 청취평론은 내가 최고라는 거. 근데 저희는 신문사라서 개폐방송이 좀 그렇지 않나요? 유튜브는 다 무너졌냐. TV는 아무거나 보셔도 됩니다. 그러나 유튜브는 조선일보. 눈물 난다. 눈물이 나. 제가 연구인이 대상입니까? 오랜만에 다 무너졌냐. 근데 저기게 다 무너졌냐. 근데 이거 , 왜냐면 다시 한번 들어온 보고서 오케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